이번 곡 저희 버터플라이는요 이제 어떤 그룹도 대체할 수 없는 저희 이달의 수녀만의 컨셉을 담은 곡이고요 새로운 비트와 드럼 그리고 부드러움과 다이나믹을 절묘하게 섞어서 K-POP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곡입니다 쿵iret 벽초 올리브야 해 이제 막내한테 말할 수 있어 제가 하고 싶다 이런 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탐닷 파트? 네, 저는 제가 올리브야 해 파트에서 제가 을자 역할을 해주거든요. 좀 보여주실까요? 너 나와! 너 원래 이렇게 나와. 이렇게 나온다. 이렇게 일자로 해서. 탐난다면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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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! 늦게 앉았어요. 앉아계세요. 편히 쉬시고 있고. 저는 고언니를 들잖아요. 올리비아예요. 도와줘야 돼요. 도와줘야 돼요. 오늘 올리비아이 열일하네요. 여기 그만해도 되나요? 이제 그만. 안 나오신 줄 알아요. 연습 한 번만. 고아가 할 수 있겠어? 하나, 둘, 셋. 너는 맞지? 참. 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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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 앞에서 봤잖아요. 지금 그런 편은 너무 좋았을 텐데. 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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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왔어요. 뭐죠? 드디어 왔습니다. 드디어. 멋있게. 이리로 와서. 아이고. 이거야. 어떤 시국이냐. 바로 댄스 시국이죠. 와. 음악 준비. 잘 모르는 느낌. 이건 왜. 매피아. 영구다. 쏠 수 있어. 쏜다. 그럼 거기서.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와와 팀 누짜미자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진짜요? 네. 아아. 아아.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열어요. 맞아요. 와우. 아아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띠를 찾아뵙겠습니다. 어머 어떻게 먹었나요? 그러면 이 멤버대로 띠를 찾아뵙겠습니다. 잘했다. 힘 탐아보여! 머리 스타일 정말 예뻐요. 언제 음식 했지? 이거 하느라 힘들었어요. 섹시 댄스를 잘하죠? 섹시 댄스 스몰킹 잘해요 머리 돌리면서 트럭킹 스몰킹 나와요 여진아 똑바로 해 여진아! 여진아 청소 잘해 청소 잘하라고 여진아 빨리 해 귀여운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귀여운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귀엽게 가야 돼 귀엽게 너무 섹시해 귀여워야 돼요 귀여운 노래 왜 이브는 고 언니를 좋아해요? 아무래도 말을 너무 잘 듣고 정말 착한 친구고 그러기 때문에 이브의 매력은 어디에 있나요? 사투리 아 사투리가 있죠 부산여자 네 사투리 아 보고싶어요 맞아요 추워 음악 주시죠 이브 언니 멋있다 파이팅 파이팅 매일이죠 매일 보음 언제가 잘했다 언제가 잘했다 언제가 잘했다 현진이는 제 생각으로는 춤을 잘 췄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안무 프리스타일이나 한번 괜찮을까요? 안 보겠습니다 광고를 잘 찍는 희진이에요 광고 혜진이다 혹시 다음 노리는 광고가 있나요? 귀걸이 광고입니다 귀걸이 광고 씨앱 해봅시다 귀걸이가 잘 어울리는 나같은 여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진서울입니다 네 진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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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진서울 배고파 진서울 배고파 이게 첫번째죠? 첫번째입니다 두번째 볼까요? 두번째 얼마나 과일지 알겠습니다 두번째 보여주시죠 진설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큼상큼 과일박쥐 체리에요 좋아한다 왜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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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있어요? 진설되었다 힘들어하는거 같다 힘들어하는거 같다 힘들어하는거 같다 자 체리에 매력 먹어야지 바로 가시죠 저는 항상 밝아요 하나 둘 셋 비비언니 어둠니 어 뻣니야 정신 못차리겠어 난 춤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엉 김니리입니다 애기어보기 찜찜 뺏는거에요 하나 둘 셋 배고파요? 배고파요? 자꾸 돌아가죠 자꾸 돌아가죠 찐놀이 음악 주시죠 8시 자 준비 하이 물에 빠졌어 좋아하는 것만 하기에도 거찬대 내게 필요한 것들이 집중 뭐야? 아, 따라오고 계신데? 어려워, 어려워 어떻게 알아, 지금? 왕이 선배님처럼 해서 신기해! 잔나! 레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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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마이크 효과는 있는 거 아니예요? 아니야 대박이다 음악 주시죠 오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두 분 들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순서를 정해주세요 몇 번째 하겠습니다 1,2,3 순서를 정해주시죠 직접 몇 번째 마지막 마지막이요 첫 번째 누가 할래요? 아 첫 번째요? 제가 정해주는 거? 네 그럼요 왕입니다 와 와 와 첫 번째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